그렇다면 요즘에 마법을 좀 좋아한다고. 맞아요. 마술 뭐 이런 거 마법. 마술 좋아해요. 진짜요? 네. 집에서. 네? 어? 뭐지? 마술 마술쇼. 매직. 매직. 자 여기 앉아봐. 오늘은 마술 시간. 세연이가 뭐 보여주려나? 그런가 보다. 뭐지 뭐지? 루아야. 어? 이거 봐. 엄청난. 이거 봐 루아야. 왜 그래? 어? 이제 일어나 봐. 세연이가 이것저것 준비해 가더라고요. 집에서. 세연이가 지금 연기 들어갔어요. 연기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기침 났대. 아까부터. 너무 기침 났대. 세연아 너무 기침 났대. 세연아. 우와. 우와. 퍼포먼스가 심상치 않네. 장난이 아니네요. 루아 눈이 동그래졌어. 계속 나와. 계속 나와. 너무 좋아하겠다. 언니 어떻게. 루아야 언니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와? 응. 하니. 어떻게 이렇게 나와? 응. 하니. 어떻게 이렇게. 우와. 루아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저 기술이 필요해요. 이 방. 이 방의 공간이 저렇게 넓은가요? 저게. 아무리 말려 있어도. 오. 오. 오머나. 많은 연습 끝에. 와. 우리 입에서 나왔잖아. 빨리 가서 물어봐. 언니 안부를 물어봐 빨리. 괜찮아. 나 나 나. 괜찮아. 언니 아픈 거 아니까. 괜찮아. 대단해. 우리 진짜 신기한 마술 이모가 그러면 준비할게. 마법 항아리에. 엄마가 마법 보여줄게. 3번 같이. 세연이가 리드해준다. 3번 같이. 세연이가 리드해준다. 3번 같이. 세연이가 같이. 세연이를 하니까 진짜. 같이 친해지더라고요. 이름을 지워야 된대. 모모 어때? 어. 모모 어때? 어. 어 좋아. 네. 여기 마음속으로. 이거 섞어 있어. 이거 섞어 있어. 세연이가 막낸데. 그러니까요. 집에서 리드해주는데. 루아를 만나니까. 언니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세연이 너무 착하다. 세연이가 지금. 루아 계속 같이 놀자. 아 진짜. 어떡해. 너무 감동이야. 집에서 볼 수 없던 모습이었어. 세연 마법사가. 루아 마법사를 가르쳐주네. 어. 아니. 아닌데. 냄새가 너무. 진짜 소리다. 이거 아까 물 색깔 같았어. 어. 우와. 마법으로 인형이 나와요. 우와.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 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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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안녕 얘들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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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모모야. 우와. 모모야 안녕. 우아야. 반가워. 너무 제뻐. 아. 아. 세연이가 양보해줬구나. 진짜. 진짜 신기하네. 언니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마술을 했다. 그치. 네. 네.